아웃라스트 2 시작해보겠습니다 새 게임으로 게임의 몰입에 방해됩니다 제 사진을 키우면 여기를 키우면 게임의 몰입에 방해되기 때문에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웃라스트 2 한글 패치 버전입니다 노멀이죠 당연히 번역해주신 분 한글 폰트 적용해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웃라스트 2는 격한 폭력과 유혈표현 성적인 내용, 욕설 등의 묘사가 있습니다 극상의 공포를 즐겨주십시오 린 랭고마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이다 애리조나주 교회에서 일어난 불가능한 상황에서 살해된 한 임산부 사건의 진상을 쫓고 있다 당신은 블레이크 랭고마는 그녀의 남편이자 조수이자 카메라맨이다 모든 것을 기록할 것 모든 것을 기록할 것 어디야 나 무서워 그가 타고 있어 참고로 여러분 제가 정말 자고 있었어? 일어났어 어젯밤에 안 자고 뭐하는거야 병원에서 찍은 용성기를 종료하다 보니까 어떤 여자 이름을 부르던데 뭐? 참 그대로 제시카라고 아는 여자야? 아 아니 그게 아 제시카 그렇게 꿈을 꿨어 우리들이 어렸을 적 있군 아 그래 난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친했어 우리는 지금 거류지 상공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장을 찾는다고 했던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보고 있듯이 여기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그 여자의 혈액 속에서 달행했으니 그 정도라면 최소한 십년은 중공업에서 지내야 있을거야 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야 대금은 받았으니 회계 안에서 인트로를 찍어야겠어 이목을 끄는게 중요하지 않아? 어 그래 나도 있다 이거? 소리가 깨질 테지만 어떻게든 어? 왓더 파크 죄송합니다 왼쪽 운이 조금 불안하지만 어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 좀 처음이 쓰지는데 되도록 뒤에서 배경을 많이 담아줘 알아들었지? 어 맡겨만 줘 .. 옳OOO 존경당당 정 선생님 상담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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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소리 이 세상의 행정을 쫓아 애리조나 즉 보호구역을 지나 날아가고 있습니다. 살해당했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 현재로선 불분명하잖아. 그럼 자살했다고 말할까? 경찰 발표해서는 좌소리라고. 이거 방송하는 의사의 인터뷰 전일지도 모르니까 맨 처음 살인하는 단어는 넣고 싶다기요. 태아의 알리도 언급해두고 싶고 그러는 편이. 일단 내가 생각한 인트로 하게 해줘. 준비됐으면 말해줘. 알았어. 해보자. 2주 전 아이를 임신한 한 젊은 여성의 왼발인 채로 인근 거리에서 150km 떨어진 환영의 고속도로를 걷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으아아아악! 엔진이 멈췄어요! 팔 아파. 와, 이게 한글의 중요성. 소리 안 커요? 적당해요. 근데? 여러분? 네? 아웃라스트 투 적당행? 조아용? 적당행? 잠깐만요. 아, 아, 원투원투. 뭐야, 여기 어디야? 어? 어? 어, 이게 뭐야? 제시카. 퍼스트 플레이스. 제시카 어! 왜 봐요! 왜 봐요! 참고로 여러분 저는 게임에 몰입하면 입이 점점 벌어지거든요 입이 좀 벌어진다 싶으면 얘기 좀 해줘요 손님이 입 벌어졌어요 이렇게 얘기 좀 해줘요 제시카 우리 말고 누군가 떠있어 채팅창 불편해요? 채팅창 있는게 낫지 않아요? 말씀해주세요 여러분 불편하면 린이 가장 중요해 린이 가장 중요해 이거 볼 필요 없잖아 그죠? 봐봐 저는 린 랭그맨 뉴스토모로우.net 음... 밝아 없겠지 줄여달라구요? 채팅창 줄이면 글씨 잘 안보일텐데 채팅창을 줄이면은... 이 정도면 됐지? 너무 줄여도 글씨... 이거 띄우나 마라지 채팅창을... 그죠? 이 정도 어때요? 안 보이죠? 아까가 낫죠? 그래 그냥 아까대로 가자 이 정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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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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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여기서 더? 아닌데 이 정도였는데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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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o 갑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자 흐헤헏 辣 어? 현실적... 현실적인 게임... 어? 아닙니까 이거? 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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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짓이지... 자, 아니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이대로 가겠습니다. 좀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요? 아, 내 사진 내! 이것도 이 정도면 적당하지. 여기서 더 크면... 안되지. 어? 뭐야? 왜, 왜, 왜 시작하자마자... 어이... 시작하자마자 왜 배터리가 없는거지? 으잇! 오, 들어가야돼. 어, 여긴가? 어, 나 뭘 안본... 헬... 헬기를 한번 조사를 했어야 되나? 으이씨! 채팅창을 올리래. 아, 헬기 여기 있구나. 어,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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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누구한테 잊지 않지? 여기가 안 나와... 린! 린! 실제로 이런 일을 겪으면 뭐 이미 여기서 뭐 이미 끝났지 게임 오버지 뭐 끄지 않나요? 자 내려가 봅시다 뭐야 CB gamb discussed 모두 분들의 요구를 일일이 들어 주고 싶지만 예 또 이 요구를 들어주면 또 저런 요구가 오고 저런 요구를 들어주면 또 이런 요구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시간 다 지나갈 거야 지금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마을이 있었네? 아까봐 잘한다 어서오세요 계세요? 길을 잃었어요 몸도 다쳤고요 여기 열리지 않나? 여기 아무도 없어요? 어? 뭐야? 모든 거기는 스컷소를 살찌우는 불이다 재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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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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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거 이미 제 방송에서도 한번 음... 한글판 아닌 걸로 한번 했었고 어? 이미 다른 방송에서도 보신 분들 또 또는 플레이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오늘 방송에서는 모든 걸 처음 본 것처럼 처음인 듯 그렇게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죽었어 나의 사랑스러운 엘리에게 넌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우리들이 한 짓이나 우리 아이들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도 그래서 나는 떠나려고 해 너를 두고 가는 것을 용서해 주길 바라 주님 이 마지막 잘못을 용서해 주셔서 그들을 보내야 할 필요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갈그리지질이 없고 더 이상은 살아갈 기력도 없어 음... 음... 유서 같은 거네요 그쵸? 배터리 스포를 하자면 꿀잼이라는 거죠 읽을 수 있다는 즐거움 그러니까 우리 전에는 이거 할 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내려놨잖아요 그쵸? 어? 흐흐흐 뭐래? 이러면서 어? 뭐야? 어? 누구세요? 어? 누구 있는 거야? 어? 나가자 나가자 거짓말쟁이 와 거짓말에 와 거짓말에 와 누구야? 어디 있어? 손잡이도 없고 어? 손잡이가 없어 여기 못 들어가나요? 어? 오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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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 으윽 엣 무슨 소리야? 진의하는 대신부님 우리의 주민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은총을 주고 계시며 날에 갈수록 적이 탄생하는 탄생에 가깝다는 확진이 커지고 있어요 다니엘의 방바닥에 얼룩을 닦던 시중이었어요 머릿속에 신성한 음악이 울리기 시작하고 저의 눈앞에 진진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불타오르는 디안가드 같은 생물이 보였어요 이 팔은 안쪽으로 겹겹이 늘어서 있고 팔이라고 생각되는 두 팔을 늘어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번식을 위해 발기된 경기였어요 곧 이 거대한 태양이 내려와 대지를 범하고 불길 속에서 구무적한 자세를 한 끔찍한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무척 겁에 질려 숨을 쉴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세제로 다니엘의 눈을 망가뜨리는 몇 년 전에 제 모습이 보였어요 울려고 했지만 울 수가 없었어요 곧 눈을 떠보니 저는 욕망에 젖어 있었습니다 제 몸은 남성을 느끼고 싶다고 간절히 원했고 그건 두려움과도 비슷한 감정이었어요 저는 대신부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행위에 있어서 공포는 기쁨과도 같더라고요 하지만 가능하면 당신과 밤을 보내며 더 많은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 금단의 기도를 통해 내용이 아주 그냥 내용이 신부의 아이를 갖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침대 밑으로 들어가면 침대 밑으로 들어가 왜 무슨 일이야 왜 왜 숨으라 그런 거야 글이란 글을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냥 시작이니까 기념으로다가 그냥 시작이니까 기념으로다가 문 열어 아 후퇴해야 되나 다 읽으면 죽어요 어 cyco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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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till 저 oh 이게 뭐야 오 old 어 귀여워 흝 ㄲ 으 으 으 으 으 헤헿흑 아 나 진심 진심 kart 진심 우와 나 이거 해봤던거 맞어? 진심 놀랬어 이게 확실히 한글판이니까 몰입도가 있네 몰입도가 있구만 배터리 없네 잠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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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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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멍 개구멍 가자 가자 신파 애탄식 아기가 태어날거야 단검을 준비해 아기가 태어날거야 아 이거 무슨 저기 저기인가 보네 그쵸? 찬송과 같은거 인가봐 아기가 태어날거야 단검을 준비해 아기가 태어날거야 밤의 신파요 밤의 신파요 너무 대놓고 너무 오버하는거 같은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가아앗 땜잇 나 여기서 온건가? 지나갔다가 나 여기서 온거였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포보 오 번역을 진짜 엄청 섬세하게 하셨어 진짜로 빠뜨리 가라 뭐야 도력당한 새끼양이 생명의 책에서 군단은 구부러진 칼로 인간을 사슬로 묶었다 어 근처인데? 일단 잠깐만요 배터리 유저 번역입니다 거짓 전국의 공포가 비를 품고 다 못 읽었어 전국의 바다로부터 곰 사자 용 어이의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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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어이의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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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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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들어가 닫아 닫아 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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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질 수 없다 붕대가 겁나게 많구만 잠겼어 잠겼어 배터리 배터리 들어가 들어가 어디로 가야 돼 나 벌써부터 길을 헤매는 것 같애 나 벌써부터 길을 헤매고 있는 것 같애 어 벌써 배터리 없으면 어떡하니 그러면 안되지 그 아줌마 어디갔어 할머니 쫓아오더니 갑자기 사라졌어 이거 보다가 내려야 할 곳을 지나칠 뻔했어요 어휴 조심하세요 큰일납니다 나 여기서 올라온거 아니야? 그쵸? 여기서 올라온거야 주인공 한숨 쉬는 소리 들었으니까 아 Vi가 그러면 그렇지 어 여긴가보다 쭉가면되겠다 저기 뭐가 글피지 오 여기 뭐있다 뭐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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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왜왜왜 뭔소리야 어 놀래라 일부 물체는 가까이서 오 여기 여기 신이시여 그 남자가 밉습니까 여서오세요 예 저 귀소분능이 있어요 내 안경 내 안경 내 안경 안경 썰놔 안경 썰놔 신이시여 그 남자를 원하십니까 신은 내가 죽일 바라는 건가 그래 쫄린다 쫄려 마치 새로 하는 기분이야 와 이제 나는 게임 나와도 나오자마자 하지 말고 한글판을 무조건 기다렸다 해야겠어 뭔가 느낌이 다르네 그죠? 저장중 들어가 카메라는 마이크 기능이 있습니다 문에다 문에다 어서오세요 문에다 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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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 무섭어 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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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있어 근처에 어 깜짝이야 현에 사는 망비하여 승냥이가 배회한다 크으아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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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처음하는 늘 처음처럼 늘 처음처럼 그쵸 어서오세요 아직 편집할 시간이 없네요 제가 나갈까 나가야겠다 아 으예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의 relation 반대쪽은 원에서는 황표여 승냥이가 패배한다 오우 저기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 히힛힛힛 흘 안돼. 안돼. 나 딱 걸렸어. 나 걸렸어. 나 걸렸어, 나 걸렸어. 안돼. 시문이, 시문이 도와주세요. 와 고사. 오 좋아 좋아 좋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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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쟤는 줄인가? 여기 못가? 여기 못가? 어떻게 가야 돼? 산드는 그리스도의 적이다 신의 흉내를 내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다 왜 들어가야 되나? 우리들은 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은 지금 이 여자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었다 타락한 천사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다 재가를 벗겨라 신이시여 묻겠습니다 이 외지인은 누구입니까? 호련이 나타나니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닌, 닌 목소리야 닥치거라 그 혀가 거짓말만 내뱀다는 것은 명백하다 하나님의 진실은 여기 있다 심판의 때다 이 거짓 죄인의 위에 손을 얹겠습니다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신이시여 목소리를 들려주소서 손을 이끌어주소서 손을 이끌어주소서 뭐... 뭘 깜짝이야 뭘 깜짝이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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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는 대신부님의 순례가 되니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노스님께 전해드렸으며 가능하면 기우길 바라고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싫지만 오늘 아침 대신부님의 그 제 장발이 새벽에 나를 찾아와서 어떤 제안을 하나 했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대신부 노스의 손이 닿지 않은 부분이 있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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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떻게 된거지 근데 이 부분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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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cias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